안녕하세요. 어도토리TV의 어도토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. 바로 바로 이 앨범 포카입니다. 앨범 포카는 줄임말인데요. 앨범 포토카드에요. 앨범 포토카드를 이렇게 앞면 뒷면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포토카드 안에 있는 포토카드를 보여드릴게요. 음 짠 여기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. 맨 첫 장이에요. 아무것도 안 하죠. 애들이 다 모인거죠. 애들이 다 모인거죠. 여기도 계속 다 모인거죠. 여기도 계속 다 모인거죠. 여기도 계속 다 모인거죠. 다 모인거죠. 이제 여기는 여기는 레이 레이 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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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얜 이사 고요 이서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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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가을이구요 가을 가을이구요 계속 가을입니다 가을이 가을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가을 가을이고 얘는 원형이 장원형 계속 장원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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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원형이고 장원형이고요 장원형이고요 얘가 지금 누구지 그 얘가 얘가 지금 그 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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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즈입니다 리즈 계속 리즈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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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여기는 유진입니다. 자 그렇게 이렇게 여섯 멤버가 합쳐서 걸그룹을 아이브 라고 지었는데요. 자 여기에 앨범에 닿은 고리도 있습니다. 자 아이브 아이브 여기에 이가 있어 이 아이브 아이브 이가 있어 아이브 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앨범 보컬을 보여 드렸으니까요.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